사실 지금 정체 기간이거든.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? 아예 쉬고 있어. 너 아예 지금 안 찍고 있어? 너 술방을 좀 해. 술방 사람 불러서 술 먹는 거. 얜 술 좋아하는데. 그러니까. 내가 요즘에는 술을 못 마셔. 왜? 네가 왜 못 마셔? 아 그래? 야 넌 니나게 해 지금. 지오봐 아직 쌩쌩해. 요즘에 너 몇 병원이야? 많이 회복할 시간이 있지. 얼마나 맞아? 오빠 어쩔 때는 맥주 네 캔 먹고 취해요. 그래? 네 캔이면 취하는 거 아니야? 너 이거 만 원짜리로 먹지. 그래 너 많이 먹는 거야. 내 캔 이만한 거지. 쟤 이거 큰 거 얘기한 거 아니야? 야 그거 먹고 취해. 야 그거 네 개가 어떻게 취해? 너 맥주 한 칸에 취하는 사람도 많아. 어? 그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취하면. 나 맥주 첫 먹고 빨라댔어. 어머. 진짜 빨라댔. 첫 먹고. 오빠 저 그거 한 3만 원어치 먹고 그랬어. 12개를 먹고. 12개는 막 3만 원어치 먹고. 잘하다. 진짜 대단하다 너. 12개를. 야. 우와. 우와. 진짜 먹은 척하네. 와 여기. 와 이거. 야. 야. 아우. 사장님. 나이스. 아 그래 감사합니다. 가운데로 그냥 막 갖다 때려 먹어야 되는데 원래. 그치? 오우 대중이 많이 들었네. 오우 야. 더 끓이면 더 맛있거든 이거. 음. 끓이면 계속 끓이면 돼요. 음. 고기 좀 많이 부탁해. 맛있게 드세요. 근데 누가 이렇게 가식이 아니거든. 약간 우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여행 관광 느낌이고 저쪽이 약간 고생 느낌이네. 그러네. 그치? 우리 신뢰들은 헤매고 있을 것 같은데. 그냥 밥도 아마 저기 너무 맛있다. 붕어빵이나 먹으면. 붕어빵이나 호떡이나 이런 거 먹을 거야 아마. 아니면 우리 악푸는 근처 가서 놀고 있을래요? 그래도 괜찮아. 그래도 되겠다. 내가 봤을 때. 그거 concrete. 이렇게qué가 아무것도 scary? 여유옆 efendim 참고시를 봐. yeah. 꽃들의 속은 기 Advance입니다. Blake ai ~~ tu